얘들아 다시 수익이 떡상했어 어제 내가 6.몇 달러라고 했어 6.몇 달러라고 했냐고 ㅈㄴ 빡치네 몇 달러를 했냐고 기억 못해? 그럼 영상을 다시 보고 와 ㅈㄴ 빡치네 그거 하나 기억 못해? 쳐 돌았냐? 여튼가 어제 수익이 내가 몇 달러였냐면 어제 하루 수익 말하는 거야 지금 6.63달러였어 봐봐 여기 보이지? 근데 오늘 달러가 7.5야 7.5 또 1달러 올랐어 역대 최고 수익이야 나 여태까지 유튜브 수익 중에 하루 수익 중에 7.5달러가 최대 수익 계속 발전하는 것 봐 클라스가 다르다니까 근데 지금 7.5달러로 만족하면 안 되지 지금 리액션 혜자인 거 이거 다 가짜야 나는 솔직히 7달러 그게 돈이야? 7,000원 8,000원 그게 돈이냐고 7.5가 대충 한 9,000원 될 거야 그 돈도 아니야 그것도 솔직히 하루에 700달러? 야 그것도 적다니까 나한테는 700달러면 한 90만 원 되겠지 아니 9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라고 치자 여튼간 나한테 ㅈㄴ 작은 돈이야 얘들 알겠지?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여튼간 수익은 계속 오르는 거야 수고 너희들이랑 인생이 달라